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주가 방어를 해준다는 것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한 두 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저번 영상에서 다뤘고, 이번에 영상에는 2시 50분에 나온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지형으로 출발된 사이토카인 억제 치료 물질 개발 총력이라고 바로 진양호 회장님이 인터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되든 안되든 시간이 걸리든 안되든 이런 뉴스들을 내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일단은 하락을 조금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락을 막는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때 HLB가 2시쯤부터 2시 26분부터 시장이 일단 하락을 하니까 HLB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준비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2시 50분쯤 이때쯤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하고 조정하고 추가하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을 때 HLB는 한번 하락을 하긴 했지만 버텨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텨준 겁니다. 한번 밑으로 꺼지긴 했지만 버텨줄 수 있었던 게 저런 뉴스 기사들이 투심을 계속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같은 시기에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보면은 확연하게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시기에 제가 그어볼게요. 이때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HLB는 최종적으로 하락이 멈춘 상태죠. 이렇게. 하지만 시장은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하락폭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진양호 회장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양호 회장님이 M&A를 진짜 잘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금융 경제에 대해서도 지식이 빠삭하십니다. 그 다음에 M&A는 기업 가치 평가를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M&A가 성공적인지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지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 드리는 거라서 훨씬 어렵거든요. 이런 상장 회사들은 상장에 대해서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비상장 회사들, 이번에 이뮤노밍, 테라피틱스 같은 것들, 엘리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평가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도 회사의 가치는 계속해서 M&A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4조까지 올라왔는데 H&B 과거에는 연도안이로 보면은 월난이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5천원대도 있어요. 지금 이제 8만원 최대 20만원까지 왔었는데 이게 M&A랑 여러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능력 자체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M&A랑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많은 코스다, 코스피 상장 회사의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다른 회장님들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진양고 회장님의 한정에서 말하면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뉴스, 언제 공지사항, 공시 그런 것들을 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폭락장이잖아요. 하락장도 아니고 폭락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서킷브레이커가 지금 한 며칠 만에 한 두 번 계속 하루에도 두 번 걸리는 날도 있고 이런 날에 주가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회사들은 그러지 못하고 폭락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다른 기업이랑 비교하는 거는 좀 별로긴 한데 오늘 하한가 간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하한가를 간 정보들이 많은데 제가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요지는 언제 주가 방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NDA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기간에 대해서 딱 말해버리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번에 많이 수정했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고 계십니다.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진안과 회장님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도 배워가는 주식이시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최적화된 방법들이 뭔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일정을 말해줬더니 여기 6.27 사태처럼 그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악재가 되더라 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이 뒤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안 알려줘요. 그 일정을 제대로 안 알려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연기됐을 때 실망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학습을 하셔가지고 두 번은 실수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가에 관련해서는 초고수입니다. 초고수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시장 지수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오늘 사이드카가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심화 폭락에도 이렇게 버텨주는 것은 HLB 진양호 회장님의 주가 방어 능력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진양호 회장님이 진짜 그 지금 시가총이 4조짜리잖아요. 4조 기업의 회장님이라는 사실이 그냥 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뉴스 보러 갈게요. 그 사이토카인 폭풍은 이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이거랑 대응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면역력이 활성화됩니다. 면역력이 활성화되는데 과도하게 될 경우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대규모로 그러니까 적당히만 하면 되는데 완전 총집합해가지고 확 올려가지고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게 되는 경우거든요.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그게 사이토카인 폭풍인데요. 좀 더 읽어보면은 면역물질입니다. 사이토카인은 여기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 거죠. 당연히 물질이니까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 몸이 적군에 대비해서 싸우려고 하는 건데 너무 과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고열이랑 급성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스페인이거나 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게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지 같기도 한데 이거 이것도 지금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나왔다고 하죠. 최종적으로는 제가 뉴스 기사가 아니라 YTN에서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거보다는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른 박테리아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일단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후에 이게 뭐 된 게 아닌가 합병인가 뭐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라고 하셨습니다. 금지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자꾸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노령인구에서는 이게 발생하고 면역이 높은 쪽에서는 이게 발생하는데 약간 이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 노령인구 중에서는 열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열 자체가 우리가 몸이 싸우기 위한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게 안 나는 경우도 있어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하고 젊을 때는 너무 강력하게 반응을 해서 댓글에도 단디바이오의 폐하증 이게 그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좀 다뤄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HLB의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죠. 넥스트 사이언스 거기에 자회사 이것도 HLB랑 엘리바 구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있어요. 그 같은 헤드 헤드가 누구죠? 진양구 회장님이죠. 진양구 회장님이 다 컨트롤하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에 넥사가 있고 그 밑에 단디 있습니다. 이거 완전 구조가 똑같거든요. 잘 보시면 와 이거 성공 법칙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자회사가 이거를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죠. 이미노믹도 이미 있는 걸로 지금 뭔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또 이제 넥사의 걸로 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 그 이전에 공지사항이라던가 뉴스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 중복돼서 또 한 번 까먹을까봐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그 전에 거는 이거 관련해서 이미노믹의 유나이트 플랫폼 관련 기사였다면 이번에는 여기 단디바이오의 단디바이오는 넥스트 사이언스거든요. 이걸로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번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르면서 재탄 같지만 플러스 알파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추가돼서 나오고 있는 게 HFN 뉴스 기사의 특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